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귀엽습니다. 진짜 대박이다. 이 완전 고딩 양식의 끝을 달하는. 대박이다. 그리고 있는 이 겉돌이. 진짜 저 조형물의 음미는 뭘까? 너무 뜬금없이. 손할라가 아니라 나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언니 안고자. 너무 뜬금없이. 그 이름 뭐였지? 우리가 가야 되는 데가 여기입니다. 조세브로크. 여기가 합스브로크 왕만이에요. 쭉 가면 되겠네. 맞아요. 내가 지는 건 오스트리아에 와있구나. 뭐야. 어떻게 여기 있어. 저기가 해댕 공장인데요. 진짜 엄청 넓어요. 근데 사실 내가 클래식으로 앉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모짜르트를 보고 아무런 감흥이 없어. 미안하지? 모짜르트 앞에 이렇게 음표가 있대. 높은 음자리표래요 이게. 나 이 정도가 잘 보여? 잘 보여 잘 보여. 잘 보여? 나 오늘 기다려줄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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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왕이 뛰어넘었나 봐요. 뛰어내진 않을 게 없다. 품위를 유지해야 되니까. 저기가 동물원인데 이따 들어갈 거예요. 왜? 응. 이건 chant. 호시 andar louder. 오, 언니다. 언니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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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 미쳤다. 아, 언니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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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 나비 나비. 나 아파 나비 들어 들어와. 마이, họ. 무서워. 나 지금 비주얼 다 뭉갰어 난 내꺼만 칠걸 너무 저런거 아니야? 아니 이미 셔고 있잖아요 아니야 나 얘 상처만 한다 슈기야 맛있어 너무 맛있어 보인다 진짜 맛있어 우리 자꾸 왜 덤벨 덤벨이래? 대밀이야 진짜 맛있어 양파 고기를 먹어야 돼 소스 그리고 소스 소스 양파 소스 소스 저거 먹을 거에요 자아토르테 1 이게 바로 데멜의 자아토르테 꿈피파티시엘에서 이 자아토르테 만드는 장면 나왔거든? 근데 진짜 맛있어 보였단 말이야 꿈피파티시엘에서 여러 여자애들한테 환상을 심어줬대 그때 당시에 모든 여자애들이 꿈을 파티시엘로 만든 나 솔직히 말 안 봤어 뭐했어? 나 몰랐는데 그래서 실력 좀 적어서 그니까 아니 뭐야? 왜 저래? 진짜 웃겨 들어갑니다 자연산업물관 너무 예쁘다 가방 맡기러 가자 남친이 결혼 성장으로 돌멩이잖아 모르겠다 남친이 결혼 성장으로 돌멩이잖아 어떨 것 같아? 이런 돌멩이잖아 이런 돌멩이잖아 근데 가방차는 없어 근데 이렇게 진짜 이뻐 어떨 것 같아 이거 멋있다 이거 너무 멋있어 이거 진짜 멋있어 그쵸 이거 진짜 영광하다 진짜 대박이다 어? 언니 거진 맹구인데 언니? 암미비야 언니 거진 맹구라고 야 조용히 해 그 궁두비가 짱구 궁두 진짜 어?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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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여깄다 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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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실패 언니 실패 언니 이제 그만 봐 돌멩이 스쳤어 이제? 언니 이거 돌멩이 진짜 잘 들어갔어 이거 봐 뒷면이 완전 깨끗 그냥 빨려버렸어 꽉 자리지? 어떻게 그냥 손을 뽀개? 미안 뒷면이 진짜 잘 보다 진짜 잘 보다 여기 어디가? 하이 너무 잘 보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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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여기 와서 하이 한 번만 했으면 안 돼? 이건 얼굴 치료해도 되잖아 하이 하이 나 되게 무슨 엄청 나아 하이 하이 나 자 여러분 이 코너는 일치락 보험 코너입니다 안녕하세요 resid 넌 이 코너가 누구 다 너는? 옥 저 peoples 한반도의 공룡은 점순이 알아? 이름은 전보링인가? 한반도의 공룡이야 모른다고 굴어치지마 나 쳐본다 억울해가지고 진짜 미쳤다 나 어렸을 때 왔으니까 한글 공룡 진짜 저 공룡이 움직여 한글 공룡이 근데 이게 진짜 아이러니임 여기 완전 다 중세예술같은 그렇게 만들어놓고 와 깜짝이야 왜그래 미쳤다 진짜 웅장하다 진짜 재밌다 여기 여기 언니 여기 그거 있잖아 그 토 이거 엄청 유명한 비누스 난 이게 무슨 백화점인 줄 알았어 어 언니 언니 언니가 생각하면 비누스 큽이 어떨 거 같고? 어 하나도 생각나는 생각 안 해봤어 뭔지도 몰라 개짜다 진짜 언니 난 엄청 클 줄 알았거든 진짜 작다 나 어떻게 이렇게 작을까 손가락만해 진짜 큰 줄 알았어 이 비누스가 저한테 아 이거를 이렇게 끌어당기면 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니 진짜 웃겨 왜 저래 누구도 닮은 거 같은데 누구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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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진짜 너무 이뻐 진짜 너무 이뻐 진짜 너무 이뻐 미쳤다 미쳤어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백상호에 백상호는 절대 있으면 소중한 비유를 절대 불가능해 왜? 하루에 몇십 킬로를 달려야 되는 아 신기하다 아 이거 진짜 나다 진짜 크다 근데 실제로 만나면 어떨 것 같아 실제로 깜짝이야 그냥 죽어야지 그냥 죽어야지 이거 마치 지금 키 질 때 우리 모습 아니야? 어떻게든 크게 나오려고 영롱한 코끼리 코끼리 기린 코끼리 이거 뿔 빼려고 다 죽이잖아 기린 나 진짜 너무 좋아 그럼 기린 아이저 언니 싸울 때 목으로 이렇게 싸우는 거 진짜야 목으로 싸우고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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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잡이도 있어 여기 이제 손잡이까지 반했어? 응 인프라이스 이 집도 진짜 좋아 나 롯데웨터 가면 이거 먼저 타 네 음 도 populace 승용 도구 좀 다 저도 볼이 진짜 쑥쑥본다 여기에 있는 가뭄게 lacto 눈 태라클레스 테라클레스 마스크 썼네 ㅋㅋㅋㅋ 테라클레스 마스크 썼어 싸울 때도 마스크 쓰는 저 이 시국의 동선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짜잔 여기가 자연사박물관 여기가 자연사박물관 그리고 맞은편이 이슬사박물관 여기가 자연사박물관 이슬사박물관 태국의 사진을 건져낸 기준의 피력을 포기하는 이슬사박물관 너무 이쁘다 우리가 저기 갑니다 글로리에뜨 여기서 너무 이쁘다 좋겠다 왕실로 태어나면 이렇게 넓은데 살고 부럽다 부러워 이거 궁이 이거 같은데 그냥 여기가 궁이라고?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저희가 접종문으로 들어왔고 이쪽으로 가면 뭔데 모르겠고 여기가 황태자정원인 것 같고 저기가 글로리에뜨 여기가 뭐지 어우 볼판이야 너무 이쁘다 여름에 또 와야지 너무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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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 언덕 올라가야 볼건데 여기는 가파른 언덕 또쪽은 좀 완만한 언덕 여기는 가파른 언덕 너무 이쁘다 여기서 글로리에뜨까지 어떻게 가냐 아 더워 신혼여행으로 여기에 사진 찍으러 많이 온다던데 이정도면 그냥 신부 권리 다리 아삭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 다리 아삭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 상격을 돌려놔 힘들때 극한의 상황이 있을때 둘이 어떻게 하는지 보는거지 나도 너무 이쁘다 나도 너무 이쁘다 화이팅 플로리에뜨 도착 플로리에뜨 짝이 위에 올라가서 한쪽일 수 있어 조금만 힘을 내 아 진짜 이쁘다 플로리에뜨 여기서 과자하면 진짜 없던 에이플 또 쏟아내겠다 엄청 귀여워 진짜 귀엽다 되게 눈싸움중이네 되게 눈싸움중이네 너무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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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쁘다 도큐멘터리 그럼 진짜 이쁘다 정말 이쁘다 진짜 이쁘다 안녕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벨베데레 공전 벨베데레 공전 좋다 이 공주가 한여를 메시겠다 나를 메셔라 공주야 너무 예뻐 벨베데레 공전 벨베데레 공전 벨베데레 공전 떡이 떡이 하부고 여기가 성부에요 진짜 예쁘다 봐봐 태워기다 많이 오긴 하나봐 찡개겠다 너무 예쁘다 저에게는 아시간만 옙지 오후 정bros 우주 할렐나 설치 언니 여기서 한 번만 떼어 줘요 다행히 먹으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샀어요. 이거 봐. 이거 봐. 공전이랑 같이 오는 쉬리채. 음식 어떤 맛인가요? 솔직히 비슷한 맛은 매워 보여. 베이컨 파이팅 물 공간에 로이 세포로 잘 안를 샀어요. 이곳은 사이로 두 개가 된다고 합니다. 두 개가 된다고 하네요. 도착해. 도착한 곳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들어갑시다. 또 왔는데 들어갑시다. 다테라 하옥수. 다테라 하옥수. 다테라. 다같아! 다같아! 구경하자! 우와 미쳤다! 당기세요! 아 미세연해! 방금 반대쪽을 마시고 찍어주세요 다같아! 콧등으로 만나면 8개 해서 축축해요 진짜 좋다! 너무 맛있어 정확하게 말할게요 카세슈 카세슈? 카세슈마른인가 그럴걸? 카세슈마른 카세슈마른 먹어봅시다 살짝 타키네치만 용서해주지 어떤 맛이죠? 음 음 요거트 델기소스인데 펜케일이랑 먹는 맛 맛있어 은 간단히 근데 냄새는 완전 델리만줘 델리만줘 맛도 델리만줘 이게 약간 완전성품이 아니라 만들다가 씰브에서 만든것같은 느낌이잖아 절째 델리만주가 완성형이지 일반도 너무 완성형이지 너무 완성형 우리 뭔가 이거 켜놓고 리뷰하는 사람 거냐 여러분 이거 꾹 드셔야 돼요 10초만 찍으면 어 당연하죠 난 근데 이거 먹어야 맛있어 기차타슈니 초콜릿 매일 편집하면서 먹을 초콜릿 초콜릿 왜 이렇게 발음 질리냐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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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하나 먹어볼까 지금? 먹어보고 맛있는 거 안 했어? 맞았어도 맛있다 할 건데? 믿을 수 있겠어? 아니 아니 진짜 출고하면 먹어야지 약간 그 스페인 묘미인 거 그럼 삶은 게 나와줬어 삶은 게는 먹어야겠다 안녕 편하다 안녕 잘 할게요 그치? 룰루룰 그냥 케이오니라고 하잖아 야 진짜 이거는 이거 듣고 야 내 이어폰을 한 번 쓰여봐 과이콘이오니 이게 이거 언니가 이 뜻을 알려줬는데 입 닥치고 귀는 열어 이거래요 과이콘이오니 이렇게 바이콘니 아이온 스바이 드라이 핀 여러분 즐거워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눈 딱 아 왜 이렇게 나와 최대한 넘어가기 전에 내가 해준거야 아니 그래도 말은 듣고 다행히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재미 없으셨으면 댓글로 말씀해주세요